또 뭐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last week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n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 지난주에 지난주에 무엇을 팀이 우승했니 영어 표현 what did team win last week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주어동사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디드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트라이드 마이 베스트 응 그냥 트라이드 부터 시작해 아 네 이건 안 넣을 거야 아 아 아 아이 트라이드 마이 베스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그래서 2 6가지 질문 중에 네 이 신발들을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왜 그러면 우리말 질문 왜 너는 최선을 다니? 영어 표현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에브리웨어 앱 윗 아웃 삭스 엎드리웨어 인사이드 더 홈 엎드리웨어 하우스 홈이 아니고 엎드리트 오케이 그래서 without suck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양말 어떻게? 우리말 질문 어떻게 그는 신언니?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더니 How did Where He How did Where He Them everywhere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Did가 주거인 He 앞으로 가야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했더니 He wore them everywhere everywher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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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he wear them everywhere? 라고 물었는데 거기다 대답해 He wore them everywhere 까지만 하면 됩니까? Without sucks He wear them He wore them 대답하는 거야 대답하는 거야 아니면 대답하는 거야 아니면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ucks 오케이 계속해서 He stepped in dogdu He stepped in dogdu He stepped in dogdu 그럼 성모두 하면 뭐야 네? 제 똥이야? 그래서 여호짐은 그래서 여호짐은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He stepped in dogdu 계속해서 He Also Did not wash Also Did not wash Washing His feet His feet Yeah He was happy He was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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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우리말 질문 왜 그른 행복했니? 영어 표현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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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he happ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그랬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주어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네 세 가지 중에 저 비동사 Was요 오케이 그래서 He is를 Is he 하듯이 He was를 Was he 합니다 네 계속해서 But He Roast His Friends His 아니 아니 His Smelly 아니 아니 His Because His Smelly Shoes 그렇지 큰일 났다 선생님의 목소리 커질 뻔했다 예 기획을 못 봤어요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친구 잃어버렸어?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우리말 질문 왜 그 눈 잃어버렸니 그 친구들이 영어 표현 영어 표현 왜 친구 잃어버렸어? 왜 친구 잃어버렸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친구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친구 잃어버렸어? 그들은 피드백의 현재들이 흔히 그들의 사실에서 흔히 그들의 성에 흔히 그들의 성에 흔히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이 뭐 굳이 해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면으로 그렇다면 굳이 요건을 할 필요 없고요 다운 프린트인가? 아니요 단어 오케이 알았어 오늘 금방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쓰이유 우리 참 시험 쳐야죠